안녕하세요 오브리캠입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 이라는게 이제 사실은 이제 두개의 음을 가지고 오브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그래서 한번 두개의 음을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실제적으로 기타를 치다 보면 이런식으로 두개의 음을 가지고 재밌게 치는 거죠 이렇게 치면 상당히 이제 통기타 에서는 이 복음 주법이 상당히 이제 많이 쓰이는 주법이에요 그래서 더블스탑 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가장 기초적인 걸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시면 초보자들도 오늘은 좀 할 수 있는 영상일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2번 줄을 한번 볼게요 도 레 미 이렇게 따라 해 볼게요 그 다음 파 입니다 파 파 그 다음 솔 라 시 도 이거를 한 10번 정도 치세요 반대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이제 이쪽으로는 잘 가는데 반대로 못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 4번 줄 한번 볼게요 4번 줄 미 미 부터 쳐볼게요 미 그 다음에 파 그 다음에 파 그 다음에 솔 라 시 도 레 미 까지 갈게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연습하는 거에요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까지 연습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연습하는 거에요 그럼 일단은 2번 줄과 4번 줄을 이제 어느정도 눈에 익힌 다음에 두 개를 한번 치는 거에요 도 하고 미 를 같이 이렇게 집게 손가락의 폼으로 치는 거에요 시 코드 폼 잡을 때 이게 도 에요 그 다음에 레 로 넘어가 볼게요 레 를 할 때는 이 약지 손가락 3번 손가락과 두번째 손가락으로 레 하고 파 를 같이 잡아주는 거에요 그러면 도 레 로 이동할 때 이제 미 파 로 이동하는 거죠 6번 줄은 그 다음에 미 로 갈 때는 위의 줄은 2번 줄은 미 고 밑에 줄은 이제 솔 이 되는 거에요 그럼 이제 이게 화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으 으 자 일단은 그래서 도 레 미 레 도를 엄청나게 연습하세요 피크로 칠 때는 교차로 피킹 하면 되고 예를 들어 이런거죠 피크로 도하고 도하고 미 를 같이 치는 거에요 도하고 미 를 교차로 치면 되요 교차로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나로 이렇게 하면 되죠 레 미 일단 요렇게 연습하시구요 도 레 미 했죠 그 다음에 파 부터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파 파는 이제 우리 아까 도와 했던 연습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도하고 파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레 미 파 파의 모양은 도의 모양과 같다 도 레 미 했죠 파 이렇게 했죠 솔도 파하고 모양이 같아요 솔 파 솔 그러면 일단 2차 적으로 이제 초보자들은 도 레 미 만 해도 오부리가 돼요 치다가 치다가 도 레 미 를 가지고도 충분히 시키 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고수가 되면 파 솔 까지 확장해야 돼요 그러면 솔 파 미 레 도 까지 연습해야죠 도 레 미 파 파 그 다음에 솔 그래서 이제 중수들은 솔 파 미 레 도 모양 까지 일단은 어 외우세요 지금은 오늘은 이제 2번 하고 4번 줄에서 나타나는 것만 연습할 테니까 이제 점점 이제 여러분들이 호응이 좋으면 각 줄에서 까지 하는 것 까지 해 볼게요 일단은 도 레 미 를 외우고 이게 대신 뭐는 도 레 미 파 솔 까지 외워 그랬어요 그리고 거꾸로 파 미 레 도 까지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라 시도 까지 가볼게요 도 레 미 파 솔 했죠 라 는 여기죠 라 는 이제 우리 약간 도 레 했던 느낌으로 시 도 똑같은 모양입니다 시 도 도 원래대로 도가 돌아왔죠 라 시 도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외우는 꼼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레 미 이 모양이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도 에서 새로운 시작과 솔 에서 새로운 시작이다 솔라 시 그러면 솔라 시 했죠 그러면 이제 도 도는 똑같죠 그러면 도 레 미 솔라 시 했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도 레 미 까지 했고 파만 파만 좀 예외적으로 이 모양 하고 다시 솔 에서부터 똑같이 시작한다 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도 레 미 하고 이 모양 나오고 그니까 어 삼각형 처럼 이렇게 생긴 산을 오르는 모양 그리고 일자 일자 모양 나오고 그쵸 또 어떤 모양이죠 처음과 같은 모양이 나오죠 요 모양 요 모양 나오고 같은 모양이 두 개 가운데 일자로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세우는 모양 이렇게 끝내고요 또 이제 솔부터 또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 레 미 파 이렇게 잘라 주시고 도 도 그 다음에 솔부터 또 똑같은 모양 솔라 시 도 이렇게 외우시면 모양이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치다가 이렇게 치다 보면 상당히 멋있는 여러분들만의 연주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통으로 알려주냐 악보 확 하고 그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곡은 수천 곡 수백 곡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곡도 나올 거고 매번 언제까지 악보 뭐 그려갖고 이제 뭐 그걸 외우고 틀렸니 많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중수로 가기 위해서는 만약 나는 저는 뭐 초보자만 평생 할래요 이런 사람은 그냥 악보 책을 사서 그것만 외우시면 되는데 어 그걸 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까먹게 되고 치게 되면 손이 후덜덜덜 떨리기도 하고 공연 때는 실력도 안 나옵니다 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저처럼 이런 라인 이제 기본기를 외운 다음에 그것을 곡에 적용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만의 음악으로 녹아 들거든요 요런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는게 92쪽이네요 92쪽에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강의도 있지만 자세한 그림은 이걸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림이 똑같이 나와있다는 걸 압니다 요 모양 요 모양이 되고 또 다시 솔부터 이게 밑에도 똑같은 원칙이 다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솔라 시 도 이렇게 되죠 예 솔라 시 도 예 도 레 미 파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은근히 또 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제 열심히 또 복음 전도사 로 했는데 어 제가 매일매일 한번 유튜브를 좀 올려서 여러분들이 좀 지치지 않고 저와 같이 새로운 거 하나라도 배울 수 있게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3일 천한지 오늘 진짜 하기가 싫어지긴 하더라구요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게 진짜 쉬운거 아니거든요 음 어 그래서 뭐 열심히 하고 막 잘 할 수는 있어요 다 대단한걸 할 수 있지만 열심히 한다는건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정말 꾸준히 할 수 있는거는 아 열심히는 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건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어 저 오브리 교본이 필요하신 분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코드 사전 또 필요하시면 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구요 기타가 필요하신 분도 저에게 말해 주시면 가성비 좋은 기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구요 시청자 퀴즈는 어 어떤걸로 할까요 어거즈로 이제 참 숙제 내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아 그럼 이렇게 할게요 도래니파에서 파에 어 그 2번줄은 파죠 그러면 어 4번줄에는 어떤 음을 잡을까 니파솔 예 이제 전번에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여기 도고 여길 미니까 위에서 3도로 생각하면 좀 더 쉽다고 했잖아요 낮은 3도로 하고 낮은 음으로 생각하면 된다 도래 미인데 도를 잡고 미는 낮은 음 미를 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파니까 파에서 파솔라니까 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 2번 줄에서 파면 3번 줄에서는 어떤 음이다 라고 낮은 뭐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자